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이동량이 늘면서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나흘 만에 다시 9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위중증 환자의 수가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심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은평구 소재의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6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고령층이 대다수인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9일 하루 동안 35명이 늘어 코로나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위중증 환자 수인 누적 460명이 됐습니다. 문제는 병상 수입니다. 현재 1,100여 개의 중환자 병상 중 480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아직 여유가 있지만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수도권의 병실 가동률은 70%를 넘었습니다. 서울의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71.3%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조건인 7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는 16일 구체적인 비상계획 발동 조건을 발표할 예정. 특히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확진자들의 중증화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 확진자의 중증화율은 0.56%에 불과하지만 미접종 확진자들의 중증화율은 3% 가까이 됩니다. 서울에서는 하루 동안 973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은평의 확진자는 38명, 양천은 37명입니다. 서울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78.2%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말을 앞두고 동창회 등 모임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개인 방역과 적극적인 백신 접종을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